저희 친오빠는 뭘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입니다. 저는 먹는 만큼 찌는 보통 체질이고요. 근데 오빠가 요즘 못 만들기 시작하면서 벌크업을 한다고 밤마다 뭘 먹어댑니다. 밤마다 부엌에서 달그락 되니까 온 가족이 자다가 깨서 한마디 하러 부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젓가락 씨를 하다 보니 나머지 가족들도 전부 살이 쪘어요. 벌크업 하고 싶은 오빠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거 너무 민폐 아닌가요? 이거 셀프 민폐 아니에요? 왜 이걸 민폐라고 그러지? 일단 옆에 그 여자분이 가루 열고 가루라고 적어주셨잖아요. 네 가루. 사연을 가루로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좀 더 세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또 너무 세게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러면 저도 뭐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먹는 만큼 찌는 보통 체질이에요. 그건 보통 체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먹는 만큼 찌는 체질이라고 하죠. 적응했어 이제. 적응한 겁니다. 보통 체질은 먹는 거에 뭐 한 어느 정도만 이제 살로 가는 체질을 보통 체질이라고 하지 먹는 대로 찌는 체질은 보통 체질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 제가 들어오기 전보다 굉장히 많이 기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편해졌네요. 그렇게 가야 돼. 네 편해졌어요. 앞에 너무 멋진 교육방송이었다니까. 맞아요. 아 좋네요. 네. 그러니까 먹는 만큼 찌는 체질입니다가 원래 맞는 문장이라는 거죠. 그럼요. 풀센턴스를 그렇게 좀 해주셨어야죠. 너무 이거는 추격한 게 아니라 잘못된 전공인 거잖아요. 저는 일단 뭐 사연을 다루기 앞서서 하나하나씩 이제 내용을 풀어보면 오빠는 그런데 나는 이런 체질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몸을 만든다 그래서 밤에 뭐 음식을 하다 보니까 모든 식구가 나와서 깨기 시작했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본인만 깬 것 같습니다. 아 본인만 깼다. 네. 나와가지고 뭘 자꾸 먹는 거야. 뭐야 이거. 치킨이네. 이거 진짜. 하면서 이제 먹기 시작하는. 하나 먹고. 네. 그리고 다음날은 뭐야 짜장면이네 라면이네 이러면서 이제. 한입만. 네. 먹었는데 어머니는 뭐 아버님은 이것 때문에 살이 안 찌신 걸 수도 있는데 이걸로 그냥 합류를 시키는 거죠. 그냥 이제 묶어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항상 내가 살이 찐 거에 대해서 그냥 찌면 억울하기 때문에 뭔가를 같이 자꾸 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엌에서 조금 달그락거린다고 깰 정도면 그냥 본인이 배가 고파서 깬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배가 고프면 원래 자면서 쉽게 깨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친오빠는 뭘 안 먹고 그러니까 뭘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고 본인은 이제 먹는 만큼 찌는 체질이라고 했잖아요. 과연 친오빠가 본인만큼 먹었을까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완벽 적응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사연을 풀어주셔야지. 진짜 보통 좋은 라디오 같았으면 좋은 라디오인지 모르고 일반 라디오 같았으면 진짜 오빠가 너무하네요. 오빠가 너무 배려가 없네요. 동생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그건 그쪽 감정이고 우리는 똑같이 사연 보내주신 분 먹는 만큼 찌는 체질입니다. 그러면 배태는 나쁜 라디오인 거예요? 아니 솔직한 라디오. 솔직한 라디오인 거죠? 그렇죠. 팩트가 있는 라디오. 우린 나쁘진 않습니다. 정확한 핵심을 딱딱 찝어주는 것뿐이에요. 베가놈 아우트라는 분이 마른 침착맨 머리카락에 있는 정영국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묶으면 안 된다 할까요? 그런데 이거 다른 결이에요. 저도 지금 땡을 안 치는 이유는 사실 공감이 돼서긴 한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좀 파고들면 곱스러운 거랑 저랑은 결이 좀 달라요. 여러분 다르다고 하니까 일단 다른 걸로 인정을 하시고요. 저는 놓지는 않았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저는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한 것 중에서 그게 제일 맞다고 봐요. 방금 얘기한 거요? 네. 먹는 만큼 찌른 체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집 같았으면 달그락거린다고 깨지도 않는다. 이게 약간 과장된 여러 가지 사실이 좀 왜곡이 됐다. 그런 내용을 짚어주신 거죠. 아주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럼 용국이의 일침은? 네. 온 가족이 다 쪘다고 한다. 제가 봤을 땐 본인만 친 것 같습니다. 이야 땡을 한 번도 못 치겠네. 땡을 쳐야 돼. 아니 봐봐요. 우리가 남자끼리 쓰는 말 중에서 한 젓가락씩 하다 보니 한 젓가락 해 이런 말 안 하죠. 남자들은? 한 입 먹어? 한 입 먹어. 여자분들은 한 젓가락씩 해? 아 잠깐만요. 저도 지금 또 하나를 발견했어요. 뭡니까? 한 젓가락 한다고 이렇게 찌지 않아요. 여러 젓가락. 내가 볼 땐 여기 사련에는 한 젓가락씩 하다 보니 라고 돼 있는데 하나가 두 개가 됐고 두 개가 네 개가 됐어요. 네 젓가락이 여덟 젓가락이 돼서? 제 생각은 한 젓가락이 많은데 매일매일 같이 식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한 젓가락을 젓가락은 2미터짜리를 써서? 아주 완벽 적응을 하신 것 같아요. 퍼서? 그거는 땡 한 번 쳐야겠다. 젓가락 2미터는 땡 한 번 쳐야 돼 보니. 아 2미터? 여기 셀프탱.